랩세니어로즈를 사랑하는 30대 중반인 김현진입니다. 파파존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벤트 시구자를 선정한다고 해서 응모를 했는데요. 제가 워낙 넥센을 야구를 모를 때부터 좋아해서 넥센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캡치볼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그때 당첨됐을 당시가 제 생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큰 생일섬으로 받은 것 같았고 그때 당시에 메르스가 너무 유행할 때라서 그래도 지금 평생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식으로 하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등본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박헌도 선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매번 선수가 잘할 수는 없지만 최선은 다하는 모습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팬으로서 항상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곧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항상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올 시즌 초반에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아서 선수들도 되게 많이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넥센 팀을 좋아하는 이유가 항상 끝까지 열심히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좋아서 제가 넥센을 좋아하게 된 거거든요. 끝까지 부상당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넥센이랑 사랑해요. 끝까지 나아닐 것 WHI에는 저 그럼요 멋지게 잘ets이다. FF. ص리리중 정 ammunition 진입 status